자, 오늘은 버틀 연습 1일차 1일차 브이로크를 맡게 된 태환 소환입니다. 오늘 현민이는 일정이 있어서 연습에 참가하지 못했고요. 6명이서 한번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문물 가지고 안무 따고 있는 멤버. 원래 휴대폰으로 노래 들었었는데 이렇게 노래 들을 수 있는 노트북이 중이었어요. Q. 아, 브이로그인가요? 네, 한마디 해주시죠. 한마디요? 두마디 한마디. 두마디 해주시죠. 오늘의 버터였습니다. 전지적 태환 시점. 가자! 아, 뜨거워! 아, 뜨거워! 뜨거워! 하, 나, 아 courage, 나! 클럽! 바라! 안쓰려! 야, 안쓰는? 양심이 없는 리액션... 잡았다. 불ęArm 한잔. 잠시? goose! 오와! 오와. 오와! 오와! 하하하하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남자팀 버터 마지막 촬영! 마지막 연습 날! 이리와! 이리와! 그만 있어 봐! 제가 또 이번에 B 파트를 맡았잖아요? B 파트를 위해서 뭘 준비했냐면 선고리! 본 영상에 보면 제가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선글라스 던질 거예요. 던짐 당할 선고리! 선고리도 준비했어요. 예쁘죠? 좀 멋있는 것 같아요. 좀 멋있나? 안녕하세요. 나 좀 멋있는 것 같아요. 써볼래? 응! 예아! 써둬 온 요 마이! 써둬 온 요 마이! 조금 이따가 다시 키도록 할게요. 안녕! 조금 이따가요? 물론 무비 누르면 찍힌 거 맞아? 빨간색 버튼 아니에요? 이게 빨간색인가? 아, 되고 있네. 부끄럽다니? 안녕하세요. 어색하네. 이거 오랜만에 구매를 잡으니까 여러분들의 슈퍼 울트라 섹시 댄서 치우입니다. 고맙습니다. 박수춘!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스모트 라이크 버터 촬영의 마지막 일정이죠. 그게 풀.. 풀.. 촬영 날 제가 브이로그를 맡게 되었습니다. 그냥 보도 아니야? 너무 오랜만이라.. 왜 차에서 찍어? 나 못 찍더라도.. 가서 찍었어? 아, 찍어줄게. 찍어줄게. 인스타 올려드려 말해봤죠. 좋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원래 켜놓다보면 무슨 일이 생기거든. 안 생길걸요? 아니야, 생겨. 켜놓다보면 배터리가 탈게. 아, 왜 이렇게 적어? 내가 느꼈어. 이 느슨해진 브이로그에 다시 내가 긴장감을 좀 줘야겠어. 너무 다 똑같지 않아요? 맞아. 야, 안녕하세요. 이번 버터의 공개 브이로그를 맡게 된 누구입니다? 여주제입니다. 저는 1일차 시작을 맡고 있고요. 이 브이로그도 똑같을 거 같아. 하다보니까 왜 우리 팀원들이 키스하는 거 같아. 네, 저도 똑같겠죠. 그리고 이제 BTS 세트는 랩으로 주문하면 포토카드 주고. 오, 진짜요? 어. 무슨 랩으로 해야 돼요? 그거 거기 버터에 나오는 랩. 아니면 보컬로 승부 봐도 되고. BTS 세트 두 개 주세요. 오, 헤드로 보자. 이러면 이제 두 개 달라고 하면 세 개 주고. 시작 연습합시다. 시작해요. ㅇㅇㅇ, 맥! 제 아리노 Lindhok 에이의 핑크 팩! 베토디아하다! 슈비보집트 하나하마지로! 예이! 아, 근데 이건 진짜야? 슈퍼패스! 진짜, 진짜. 아, 진짜요? 진짜래요, 진짜로. 노래 부르면서 사람을 통해 준다니까? 드라이브는 안 되고 이제 장관에 들어가서 예전에 빅맥송 부르는 거 있잖아. 그거처럼 해야 돼. 일단, 좀 이따케 해야지! 오오오오오오오오. 와, 이 차도 대박. 고급자 고급자! 너는 또 더 없어졌다. 뽀레오 뽀레오. 아 여기 예뻐. 멋있다. 니깃노바 나의 눈높이다. 멋있어. 니깃노바 나의 눈높이다. 아하하하하하 저희는 지금 촬영장에 도착했습니다. 첫 번째 촬영하고 두 번째 할 촬영입니다. 오늘 푸드리지인가요? 오늘 푸드리입니다. 연습하는 수완 씨. 잘생겼다. 귀여워. 지홍이 형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계속 소리내면서. 호흡싱도 이제 호흡을 쏟아 하듯이. 눈은 왜 뒤집는 걸 봐. 아니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시작할 때마다 계속. 푸드리기 시작했는데. 계속 들려. 바로 돌아가자. 그래. 약간 남주친 컨셉 손 잡는 척. 갈까? 어떻게 하니? 이불아. 오빠 그것도 몰라? 반실려면 저 5만 원 입금. 죄송합니다. 이불아 우리 다음에 가자. 근데 진짜 잘생겼다. 네 그 잘생긴 외모가 카메라에 안 담긴다. 아 진짜요? 형주 나랑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네. 나도 잘 안 담기는 스타일이거든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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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와 존잘 존잘. 야 형주 형이 진짜 잘생겼다. 와 진짜 잘생겼다. 니 그냥 아이돌 해라. 우리 투샷 찍어줘. 실물이 잘 안 담기는 두 사람끼리. 맞아요. 역광인데요? 또 안 담기는 분이야. 하나 둘 셋 하면 페로롱 하면서 돌아보는 거야. 내가 오빠 이렇게. 약간 넘친 컨셉. 하나 둘 셋. 오빠. 불렀어? 형주 해줘. 오빠인 적이 없어. 형이거든. 왜 누나 이걸 해줘. 왜 누나? 야 이거 위로가 아니라 시연이 사진처럼 이잖아 이거. 맞아. 나 너무 설렜어. 왜 불렀어? 따라와. 내 집이야. 왜 이렇게 부자세요? 내 집에서 일하는 청소분들. 이 옷은 이제 내가 청소하다가 우리 집에 강아지. 강아지 옷을 약간 조금 갖고 싶어 해가지고. 오 좋다. 이 옷에 붙여봐라. 내가 가지고 이게. 반짝이야 이거 다 흔히의 은. 실버. 실버? 그리고 여기. 여기 내가 키우는 강아지. 즐거운데. 후들 키우실 생각은 없어. 오빠도 그거 해줘요. 오빠 이러면. 왜? 이러면 해줘요 해줘요. 아 안 돼. 다 했어요. 경주도 했어요 경주도. 오빠. 왜? 아니 너 시키지 말라고. 왜? 왜 자기야? 이렇게 해줘야지. 오빠. 왜? 넌 예쁘다. 아. 넌 왜 이렇게 예뻐. 아아. 왜 도망가. 오빠 도와줘. 무언유롭혀. 대단히 좌우고 있니? 무언유롭혀. 왜 가. 아니 아니 아니. 넌 해줘. 야 그러면. 누나 불렀어? 이렇게 해줘. 진짜로? 응. 현민아. 왜? 어? 뭐라? 안 할 거지 넌. 모니터링 중. 오늘 잘생긴 지훈씨. 내가 옆으로. 진짜 잘생겼다네. 날 뛰어. 언제나 잘생긴 재민이. 머리 누가 해줬어요? 얘가요. 경주 머리 누가 해줬어요? 경주 머리 누가 해줬어요? 제가요. 아 그래요? 아 제가 저희 손길이 다 갔어요. 아 이제. 오오오오. 매니저님? 네. 으응? 아 왜 웃으세요. 저희 방에 파트너입니다. 파트비트는 매니저를 공주님이라고 부릅니다. 아 네 공주님 공주님이라고 부르세요 공주님이라고 부르세요 공주야 언제까지 예쁠 거야? 공주라고 불러주세요 누구야? 여기요? 공구원 여긴 매니저를 공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 진짜요? 진짜로 하이 공주라고 불러주세요 지원공주 아 시윤공주 수환공주 시공 시공 시공? 시공 시공 뭔데? 뭐라고? 취객 느낌 아니야? 연속으로 다섯 번 쳤나요? 네 발이 터질 거 같아요 아 할아버지 같아요 이거 올라가면 되는 거 같아요 왜? 너무 굴욕적이요 괜찮아 내가 더 이상 굴욕적일게 뭐가 hit 오마이 갓 jerk 뭐 해준거야 그니까 김연아 오빠 위험해요 오오오오오오오 뭐야? 와우 이거 뭐야? 와 뭐야? 진짜 뭐야? 워 워 워 워 워 대박이다 어떻게 그렇게 타요? 우와 아니 뭐야 아니 이거 뭐냐고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이거 어떻게 해 와 진짜 잘한다 뭐예요 오빠? 이게 이래서 여러분들은 이과를 가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 원리죠 이야 조용하세요 이게 무게의 중심에 따라 엔딩 준비 중 오케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예 자 저희 방탄 버터 촬영의 끝이 났습니다. 빨리 빨리 촬영 끝난 분위기 촬영 끝난 분위기 오 좋다.